이런 복습안을 의미해서 보시게 되면 의룡군 70면이거든요. 이 의룡군 70면은 시작값이 제로입니다. 시작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보시게 되면 1 2 3 4번째 훔치고 5 6 7 8번째 훔치고 9 10 11 12번째 훔치고 그러니까 의룡군 70면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는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9명이 했는데 7표는 진짜고 2표를 조작한 겁니다. 2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작값이 제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포를 훔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1분 2분 3분 올 때마다 4분 훔치고 5 6 7 8분 훔치고 이렇게 훔치는 겁니다. 이게 시작값이 제로인 겁니다. 여기 조작값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세 장당 한 장이니까 3 플러스 1 4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4조인. 그러면 누적 관내 사전투표수를 4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이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에서 0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 발표 경남 의룡군 70면 24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발표한 것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수치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안 됐으면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조작이 됐으면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자료입니다. 위에 점선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수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흑보 영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값이 4로 누적 관내 사전투표에서 나눠주게 되면 차익값이 0 1 2 3이 골고루 4개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했기 때문에 0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관내 사전투표 누적투표자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조작된 수치는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9시까지 하게 되면 14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또 세 장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더블당 후보 한 게 표 주신 분은 11분이고 1번 2번 3번 진짜 4번 훔치고 5번 6번 진짜 8번 훔치고 9번 10번 11번 진짜 12번 훔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오시는 분마다 일렬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투표자 진짜 두 번째 투표자 진짜 세 번째 투표자 진짜 네 번째는 이런 투표자 안 하는데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자 를 한 표 만들어 4번 표를 만들어서 꼽을 쳐놓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 주기 위해서 더블당 주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기 위해서 네 장 훔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사전투표자는 원래 일렬번호가 4번이 주어져야 되는데 4번을 선관위가 훔쳤기 때문에 5번을 주는 겁니다. 5번 6번 7번 원래 8번이 뭐죠 8번이 선관위가 가지면 안 되는데 8번을 선관위가 가지고 9번을 9번을 받은 사전투표자는 원래 8번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8번을 선관위가 가져버린 겁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가져야 이렇게 한 겁니다. 다 도둑놈리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령군 70면에 9시에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 누적자 수가 14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14명 가운데 실제로 11명은 진짜고 3표를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기 위해서 꼽을 쳐놓은 겁니다. 훔쳐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시골총부의 사전투표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표를 넣어주려면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된다는 거죠. 선거인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에서 오는 사람을 모두 다 일렬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 부여한 일렬번호 중에서 일부를 선관위가 가지는 거죠.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았는데 그걸 가져가야 여러분들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1번 진짜 2번 진짜 3번 진짜 4번에 가짜 만들어서 훔치고 4번 진짜 5번 진짜 6번 진짜 8번 여러분들을 가짜 유령사전투표 만들어 훔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 손을 대지 않으면 마지막에 조작값이다 여러분들 24개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특표수를 나누기를 하게 되면 0, 1, 2, 3 조작값 4인 경우에 4가지의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게 되면 그게 4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3개만 나오고 1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1개가 안 나오고 1개가 안 나오게 되면 선관위 발표,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작은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작, 여덟 번째 조작, 열두 번째 조작, 열여섯 번째 조작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입니다. 행렬수열이라고 그렇게 하죠. 4식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투표에 있는 모든 숫자들 후보별 득표수, 사전투표자수, 선거인수 모두가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난수가 돼야 되는 거지. 랜덤 넘버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로 제조, 생산 발표했기 때문에 뭐가 걸려드는 겁니까? 규칙성이 찾아지는 겁니다. 4 곱하기 1번째 투표자, 8 곱하기 1, 4 곱하기 2번 투표자, 4 곱하기 3번 투표자. 그렇게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규칙이 찾아지게 되면 바로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모든 선거 조작은 득표수 조작이 선행돼야 됩니다. 득표수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규칙은 숫자의 고스란히 남아갈 숫자의 규칙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하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사바사바 해 가지고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덮을 수 없는 것은 숫자를 건드린 쟁 겁니다. 숫자는 모든 선거 숫자는 자연수, 난수, 랜던남부수, 무작위수가 돼야 됩니다.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 이런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집계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 24개의 사전투표 누적 득표수의 나머지 값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작값을 이용하겠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 조작하는 경우에는 4번, 8번, 10번을 여러분들 다 훔쳤으면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제로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행렬수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렬수열이. 여러분이 보시도 다 조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경기도처럼 4장당 1장을 움직이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3장당 1장을 훔치면 등차수율이 나오고 4장당 1장을 훔치면 등차수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가 좀 아쉬우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3,551개의 은면동에서 모두 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누적 투표자수의 모두가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3,551개의 은면동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투표조사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